전남대를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대학 교직원들이 오늘 일제히 단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가 교직원들에게 주는 수당 지급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전국 국립대학에 대해 기성회비 지급 관행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학 내 공무원 직원에게 지급했던 기성회비 수당을 이달부터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학생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달에는 이와 관련된 교육부 훈련까지 개정된 상황. 국립대 공무원 직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50년 동안 지급받아온 수당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겁니다. 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비공무원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많게는 월 6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없어지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39곳의 국립대에서 일제히 단체 농성에 들어갔고 순천대 직원들도 총장실 일부를 점거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학 직원들은 총장실 점거와 함께 앞으로도 강도 높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혀 사태 해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